너는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벌써 남자 하나 꼬셨냐? 아주 그냥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난 말하네 아니 3년 내리 학교 축제에 코빼기나 비추는데 웬일이 없으니까 남길 선배! 어디 갔다 와요? 배고파요? 야! 마진주! 뭔 일 있어? 메이퀸 누구 펑크냈어? 니가 무슨 메이퀸이야 꼴등이나 안 하면 다행이겠다 인본대! 막진주! 야 재키 아냐? 니가 작업 걸려는 애? 야 빨리 걸어라 뺏기겠다 뺏기겠다